파란시당 파란춘서 파란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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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시 만산 홍독들을 길려 잃고 다시 피어 준 새들 사랑노랏샥샥이 불 걷는 해 창소 지조은 창상 울으론 대기와 요청 낭만중의 꽃 속에 자던 날이 가치 없이 나로 난다 유산 행위는 평년 금이요 파란 저 엉무는 문 문 서리라 삼춘하 서리 정을 지고 통하 마름말 정판정 정봉이로구나 오준 축소의 산춘이라든 푸른 도원이여하니냐 다음은 양류세지 사사로칸이 나갈 차례네요 양류세지가 거두나무를 말하는거죠 사사로칸이 가느다란 명주실처럼 늘어져서 푸릇푸릇하다는 소리예요 양류세지 사사로칸이 가느다란 명주실같은 가지가 늘어졌다 이거예요 푸릇푸릇하게 황산곡리 당춘절에 황산의 골짜기에서 봄을 만난다 황산곡리가 황산의 골짜기 그 다음에 연명오류가 예 아니냐 연명은 도원명이 말하는 거고요 오류는 다섯 가지 거두나무를 뜻하는 거예요 오류가 예 아니냐 다섯 가지 거두나무를 뜻한다고요 일단 고까지 한번 해볼게요 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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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세해질 다시 한번 시작 양유세해질 사사로 오가니 사사로 오가니 사사로 오가니 양유세부터 끝까지 시작 사사로 오가니 그 다음에 방산공리당 춘절에 방산공리당 춘절에 방산 숨쉬고 공리당 춘절 여기서 숨쉬고 방산공리당 춘절에 방산공리당 춘절에 방산공리당 춘절에 방산공리당 춘절에 연명고 유가 시작 연명고 연명고 유가 예아 미냐 예시당 예아 미냐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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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냐 시작 예아 아니냐 양유세부터 시작 양유세해질 사사로 오가니 방산공리당 춘절에 방산공리당 춘절에 연명고 유가 예아 미냐 미냐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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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유세해질 예아 이나 이나 오가니 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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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 야